1933년 캐나다 맥길 대학에서 난자에서 추출한 새로운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실험용 지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 집단에는 난자에서 발견된 추출물을 주입했고 다른쪽 집단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여 비교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두 실험군에 다른 물질을 주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 나타났고 이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큰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의 발견이었습니다. 실험에 실패했던 원인은 재미있게도 실험을 주도했던 캐나다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의 저주받은 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용 쥐들에게 주사를 놓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번번이 이 쥐를 놓치기도 하고 주사를 제대로 놓지 못해서 주사바늘을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그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쥐가 어땠겠습니까? 좀 많이 아팠겠죠? 너무 아파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이 자신들에게 주입된 이 서로 다른 물질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그냥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스 셀리에는 덕분에 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의 연구 결과가 과학 전문 주간지 네이처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그의 연구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자극으로부터 안정을 찾기 위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저항을 뛰어넘는 자극이 계속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리적으로는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통이 온다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호흡이 가빠오고 위장장애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흰머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흰머리가 참 많이 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심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심리적으로는 분노, 불안, 거부, 무기력, 우울 이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몸과 마음의 반응으로 과잉 행동이 나타나고 손톱을 물어뜯는다던가 일을 간다던가 충동적인 행동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육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경험.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나타난 증상은 생리적으로 과도한 피로와 두통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늘 찾아온 이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찾아올까봐 두렵기까지 했었죠. 타이레놀을 계속 매일매일 달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괜히 화가 치밀고 그리고 거부하게 됩니다. 내게 들어오는 모든 일 못합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었죠. 또 늘 무기력했습니다. 힘없이 쭉 늘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계속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여러분 한 번 보셨을 텐데 나는 자연인이다 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네요. 유유자정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뭐 그냥 시간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평안한 삶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면 모든 걸 다 피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같은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뭐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누에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아든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성경은 이것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요나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을까요? 적국으로 가서 심판을 선언한다는 것은 선지자 입장에서 매우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텐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게 된 걸까요? 심지어 그가 도망가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간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도피였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 쓰러 가려고 배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는 스스로 돈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당시 요나가 지불한 이 배싹씨 배 전체를 혼자서 낼 만큼의 상당한 가격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시스에서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다시스의 각종 부하가 풍부하였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스의 배는 매우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요소로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의 값은 일반적인 배의 값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니코 있죠. 그 타이타니코 1등석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1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이 넘는다. 그렇듯 요나는 상당한 배 값을 주고 분명히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던 것 그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을 피해서 도피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진정 요나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도망가고자 했던 걸까요?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 요나의 도피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나가 도피하고자 했던 이유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과연 북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함 2세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세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세 선지자 중에 요나와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예언을 내어놓습니다. 먼저 요나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열한기야 14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로보함이 이스라엘의 용토를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런데 아모스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베데레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요로보함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요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 내 베데레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송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의 용토가 회복될 것이라고 외치는 반면에 아모스는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예언 중에 어떤 예언을 좋아할까요? 우리 이제 다시 회복될 거야. 나라가 부강해져서 영토가 회복되고 번영의 때를 누릴 거야 라는 예언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이대로 가면 망할 거야. 왕은 칼에 죽을 거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할 거야 라는 예언이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듣기 좋습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예언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기야 14장 28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부함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나가 예언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실제로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담의 색을 회복했고 하맛 어기까지 회복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그 광활했던 용토만큼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명망있고 열매가 있어서 인정받는 선지자였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이 왕, 이 왕의 총애를 아주 한몸에 받는 당시에 매우 핫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왕에 이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요나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예언했지 않습니까?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한 좀 잘나가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명예만 있었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를 보내는 때였습니다. 이때 요나 역시도 그런 부를 누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배에 싹스를 줄 때 그 싹스는 상당한 부가 있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핫한 선지자 그래서 가진 게 너무 많은 요나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합니까? 뭘 명령합니까? 너희 주적 아수르로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내려진 명령은 사실 웬 떡이냐 할 만큼 좋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곳에는 언제나 심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방나라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 정보를 북이스라엘에게 다 흘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난리가 날 겁니다. 늘 자신들을 위협했던 이 주적 아수르가 멸망당한다는 그 상상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클수록 요나의 설렘도 막 커졌을 겁니다. 이 예언마저 터지고 나면 내 삶은 대박이구나.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이르려나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싫은 일을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함께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요호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호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요나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만큼은 이네를 발휘하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요나는 이 이누회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뭘 우려했던 걸까요? 무엇을 우려했겠습니까?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선지자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요나가 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런데 결과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요나 너 거짓말쟁이. 거짓선지자. 이 나라의 역적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게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회개한 이네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요나는 무척이나 화를 내죠. 이렇듯 요나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직무를 부여받은 자가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이 땅에서나 유효한 명예, 부,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짐내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례 설교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 자격, 신분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성도라는 신분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반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잘 살아보고자 삶의 자리에서 아등바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한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되려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삶이 도리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바라기는 잃을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을 떠나, 떠나지 말고 주신이의 능력을 믿고 굳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나가 피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만 바라봐 라는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요나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에를 용서하실 줄 미리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용서가 이루어지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아수르 굉장히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시에 즉시 상대국이 항복하지 않으면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촌락으로 도시로 그렇게 찾아가서 먼저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주민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잔인하게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문을 하고 고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강간을 일삼았고 또 그 이후에 참수, 참수한 이후에 가죽을 벗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 머리 그리고 가죽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매달아 전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나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아수르의 잔인함을 요나가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게다가 니누에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그런 나라의 구원. 요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일이 있죠. 뭘까요? 아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두 명, 요나와 아모스가 각각 다른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모스의 예언입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아모스의 예언 성취와 함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 당시 사실 아수르의 상황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수르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거겠죠. 살만했을 3세, 그 3세의 죽음 이후에 국가적으로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방 총독들에게 총독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영토가 축소되면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염병이 불어닥치는 거죠. 늘 정복전쟁을 했던 이 아수르가 이 전염병 때문에 정복전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수르는 그냥 두면 저절로 소멸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린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만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감당하기 싫은 이 일을 회피하고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나 방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요나서 1장 4절 5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큰 폭풍이 불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 속에서 태연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요나가 진짜 잠들었을까? 성경은 깊이 잠들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그런 상황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타이타닉 침몰할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분명 배가 흔들리고 물건은 떨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표현한 이 요나의 모습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의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요 방관이며 회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고집은 계속되죠. 요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요아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말씀을 보면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요나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망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정받는 이 선지자 요나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요나의 이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이들에게 극류를 베푸는 것? 나는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주후 2세기 라삐 이스마엘은 이런 요나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인 아버지의 명예보다 아들인 이스라엘의 명예를 구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보다 자신과 그 아들 이스라엘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나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요나설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자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의 삶, 나의 구원에만 관심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이 말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크리스천을 이루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런 뱀파이어 크리스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백성 나의 삶,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지 내 주변의 상황, 이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나만 잘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미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성경집회 때 북한의 실정을 담은 뮤지컬을 보면서였습니다. 뮤지컬 오프닝 영상을 보면 자신을 죽이는 그 북한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걸 보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종현아 만약에 너한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너는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니? 라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서 어떤 외침이 있었을까요? 제 마음에서 나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대신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어느새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팠던 시간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진정한 순종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잃을 것이 많은 요나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요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나온 요나와 달리 우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직 우리는 돌아설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했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